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키링 마스터가 최근에 업데이트 되어서 메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네요 그 바뀐 메뉴 몇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썸네일 만들때는 타임라인에서 첫번째 트랙을 터치해서 화면 캡쳐를 했는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트랙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 있죠 여기 캡쳐 화면 캡쳐 아이콘이잖아요 옛날에는 타임라인의 첫번째 트랙을 터치해야 이 아이콘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발쪽 더 발전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터치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터치해보겠습니다 캡쳐 아이콘이죠 캡쳐 아이콘 터치하면 옵션도 이 글자를 많이 관리하게 했네요 캡쳐 후 주장 여기 보시면 캡쳐 후 주장 다음에 캡쳐 후 클립으로 추가하기 캡쳐 후 레이어로 추가하기 이렇게 세가지로 단순화 시켰어요 글자도 많이 줄였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위에 캡쳐 후 주장을 터치해보겠습니다 캡쳐 후 주장 터치하니까 이렇게 화면에 글자가 뜨면서 사라지시죠 캡쳐의 미디어에 가면은 그것이 캡쳐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캡쳐 후 클립으로 추가하기라면은 이거 터치해보세요 이걸 이렇게 추가하면은 이 클립으로 여기 보세요 클립이 새로 하나 여기 생겼죠 여기 보시면은 클립이 새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캡쳐 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동영상 올릴 때 썸네일 만들 때 캡쳐해서 사용하죠 많이 편리니까 이것을 아주 중요한 메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첫 번째 트랙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클릭하면은 영상을 클릭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터치하면은 지금 이제 최상단에 팬앤줌으로 되어있죠 팬앤줌인데 옛날에는 이게 옛날 버전은 이전 버전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크로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크로핑으로 그래서 그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은 시작 위치라던가 끌 위치 다음에 동일한 동일하게 하는 이런 메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팬앤줌 팬앤줌이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명칭만 바뀌는데 색상 그 필트라던가 색상 조정 이런 것을 이름을 약간 바꿔 놨어요 과거와 실제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글자 지금 현재 글자 선택했습니다 글자 선택하면은 이렇게 메뉴가 글자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글자는 거의 변화가 없고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오디오입니다 오디오를 지금 제가 이 밑에 아래 오디오를 오디오를 지금 선택했습니다 선택하니까 여기 메뉴 있죠 이 메뉴가 새로운 아이콘이 생겼는데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EQ가 여기 나와있습니다 EQ는 Equalize Equalize 약자죠 이것은 이것은 오디오의 주파수를 변경해서 자기가 원하는 음악으로 만드는 전문적인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키네마스트에서 이번에 EQ라는 메뉴를 도입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메뉴를 여러가지 여러가지 메뉴가 세부적인 옵션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음을 터치해서 이렇게 이렇게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음을 이렇게 EQ에서 이렇게 음을 선택해서 자기가 맞는 주파수로 조정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디오에서 가장 새로운 것이 덕킹 이라는 것입니다 덕킹 이 덕킹 이라는 것을 선택하면 오디오가 자기가 이 나레이션 나레이션 그 다음에 일반 뮤직 오디오 양쪽에 있다고 하면 이 덕킹을 설정하면 그 나레이션이 나레이션에 맞게 적당하게 음악을 이렇게 낮춰준다든가 올려준다든가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덕킹은 나레이션과 음악이 동시에 있을 때 이 덕킹을 적용하면 그 나레이션에 맞게 음악을 낮춰주는 그런 기능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덕킹이나 새로운 메뉴가 생겼습니다 그 나머지 반복이나 뭐 이런 아래쪽에 있는 그런 메뉴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상세 볼륨 이것도 옛날과 똑같죠 그 외에 그 외에는 세부적인 상황이 약간의 변경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썸네일 만드는 캡처하는 것과 오디오 입니다 이상 키네마스터 최신 버전에서 바뀐 부분을 살펴봤는데 현재 최신 버전을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일 앞으로 가서 이 설정 있죠 설정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설정 터치하면 여기에서 키네마스터 버전 정보 있죠 이걸 보면 최신 버전이 지금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4.11.14.1406 60GP 입니다 얼마 전에 이게 새로 나온지 버전이 바뀐지 얼마 되지 않죠 현재 이 버전에 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버전보다 개선된 점도 있지만 과거의 버전이 더 나은 것도 있더군요 이상 키네마스터의 업데이트에 따른 바뀐 메뉴에 대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